상혜비 드라마 보니까 뽀뽀하더라. 그러니까 남의 여자랑 뽀뽀하고 제시랑은 못하겠어? 아니 연기라고 하면 우리 연기, 연기 게임이 나오면 나랑 할 수 있어? 자, 자, 둘이 뽀뽀를 시작한다. 자, 게임을 시작하지? 자, 오늘 게임은 뽀뽀다. 연기 게임을 하면 나랑 할 수 있게. 뽀뽀를, 뽀뽀를. 오빠, 그럼 아빠 찍으면 여자들 뽀뽀하면 나중에 좀 좋아하게 돼.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? 뭐야? 저 말투. 연기하는 건 언니. 말투가 왜 그래? 좀 멋있는 척 한 번 해봤어. 척 안 해도 돼, 오빠 원래 멋있어. 아, 사랑해. 난 또 못했잖아. 아, 됐네요. 난 또 못했지? 나 또 못했잖아.